저희가 뮤직비디오 스케줄이 나오는 거에 따라 퇴근 시간이 조금 나뉘는데 오늘은 6명이 먼저 퇴근하는데요 바로 저예요 컬 비비언니는 6시까지 여기 뮤직비디오 현장에 사랑스러운 스태프분들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얄미워요 오늘 정말 잘해주셔서 저도 함께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건 운이에요! 럭키! 파이팅! 빨리 파이팅 해요! 기분 좋게 해요 기분 좋게 파이팅! 앞머리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셨어요 절대 안 죽여요 당장간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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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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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